얼마나 선생님이 많으세요 수고하십쇼. 여러분 꼭 좀 부탁 좀 해주세요. 예. 항상. 방송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뭐 뉴스도 한 스포츠 준비 빼놓고는요 예 SBS 뉴스 뭐 제정뉴스도 하고 마감뉴스도 하고 그리고 새벽뉴스도 하고. 대중상 사상시에 별상이었으니까. 뭐. 슈퍼문 때문에. 슈퍼문은 다 했어요 의원님만 저를 다 주시는 거에요 의원님. 저는 휴대상 시스템도 모델도 했었구요. 어디요? 현대해상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청될 Sowas. 그래, soldier. trilogy, 이거 사장님czas... 고맙습니다.